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LA언니 입니다 제가 베가스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쇼핑한 거를 한번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생일 제가 선물을 저희 캐시로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고 제가 선물을 안 샀어요 베가스 가서 사려고 베가스에다 셀렉션이 많으니까 제 생일 선보입니다 먼저 티파니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좀 사고 싶긴 했는데 베가스에도 솔직히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지나가다가 티파니 들어가서 봤는데 한번 껴 봤더니 너무 괜찮아서 제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 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레이어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일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라지는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스몰로 구입을 했고요 미니도 있잖아요 얘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렇게 여기다 제일 길게 하셔도 되고 여기 하나 홀이 있잖아요 짧게 하셔도 되는 그런 스마일 입니다 제가 같이 한 거를 레이어드 한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매일 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거랑 하면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로즈골드인데 이거 로즈골드로 할까? 옐로우골드 할까? 갈등하다가 옐로우골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뻐요 이거는 가격은 925불 이었습니다 딱 1000불 그거를 구입을 했고요 또 아 엘메스 엘메스 제가 로퍼를 사러 돌아다녔는데 로퍼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다 팔려서 사고 싶은 로퍼들이 그래서 엘메스에 마지막으로 갔는데 로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솔드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말씀드리면 제가 58불 크레딧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을 써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가져갔는데 거기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불짜리 크레딧을 쓰기 위해서 1000불짜리 가방을 아니 신발을 샀다 장난으로 막 웃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로고가 있는 로퍼를 샀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인가봐요 제가 그냥 신고 조금 걸었는데 벌써 이렇게 주름이... 새 거가 아닌가? 신을 때부터 그랬나? 기억이 잘... 예쁘죠? 저는 사이즈 38 반을 샀는데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여기 굽을 조금 또 대서 신어야 될 것 같죠? 그래야 오래 신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쁜데? 이게 얼마였지? 이게 1,025불이었습니다 크레딧이 57불이 있어서 좀 돈을 빠져서 조금 저렴하게 산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간 김에... 원래는 여기 립그러스가 좋다고 해서 사러 갔는데 샘플을 챙겨주셨어요 여기 립그러스가 굉장히 샤이니하고 예뻐요 그래서 저는 색을 5번을 샀거든요 제일 처음에 2번을 사려다가 2번을 발랐더니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빨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그냥 입술 색깔에서 조금 빨간 정도? 그래서 바르면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고 되게 예뻐 보여요 이거를 원래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가서 저 혼자 하루종일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남아서 화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시죠? 여기 헤어케어 오일인데 이거 원래 제가 옛날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오일이 다 떨어지기도 했고 사야 되는데 어디 거 사지?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거기 세일즈 분께서 제 머리를 보더니 너 머리 좀 안 좋아 보였나봐요 푸석푸석했나봐요 그래서 너 머리 이거 바르면 되게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필요했었는데 저번에 사려도 안 산 거 이건데요 이게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그때 제가 잡지에서 본 기억이 이렇게 생겼어요 꽤 많이 들었는데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다 마른 다음에 발라 주시면 향도 좋고 머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반들반들 막 그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분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색깔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또 보는 거랑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6번을 샀거든요 이 색깔이에요 조금 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섀도우 바르실 때 그 베이스로 저 원래 이 색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발라주면 자연스럽고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었고 샘플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 막 화장을 해 주면서 제가 써봤던 거를 막 줬거든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이거를 설명을 들었는데 올데이 올 이열이잖아요 이거 하나로 목 부분까지 발라주면 햇볕도 차단해 주는데 8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덧바를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도 받고 생일 선물을 캐시로 받은 돈으로 제가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갈등했는데 사고 마니까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솔드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사이즈는 아예 없더라고요 잘 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